운동이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그 만나면 니가 증가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된 너 때문에 어느새 너의 모든 곳들이 변해지나봐 부드러운 미소도 나 마지막 한 목소리도 You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나 있잖아 니가 정말 좋아 사랑이라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니가 참 좋아 여러분 오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선수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응원으로 힘내서 열심히 경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주얼리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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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